네, 오늘의 시그널은 프로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열풍 말고 레이저로 열풍을 일으켰다. 그 열풍과 그 열풍이 다르죠. 근데 동음이 이의어로 쓴 겁니다. 우리가 매니큐어를 바를 때 매니큐어를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아니면 그 말리는 그 기계가 있죠. 손을 놓고 말리는. 거기서 이제 열풍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매니큐어를 굳혀줍니다. 근데 거기서 단점이 있어요. 드라이기로 하면 더하고 그 기계, 손톱을 넣는 기계도 똑같아요. 거기서 열풍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손톱 모양이 형태가 다 다르고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손을 넣더라도 깊게 넣는 사람이 있고 얕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인간의 손톱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세계 60억 인구가. 그거에 맞춰서 60억 개의 다른 종류의 말리는 기계를 만들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그래도 동양인, 서양인 이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런 제품을 맞춰서 샀다고 합시다. 후기도 열심히 읽어보고 내 손가락에 가장 맞는 후기를 찾아서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지도 다르고 새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릴 때 매니큐어 바른 부분만 말리는 게 아니라 열풍이 내 손마디 밑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뜨거운 부분에 민감하신 분은 아 뜨거워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걸리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레이저로 말리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내가 딱 손톱에 바른 그 매니큐어 부분만 싹 말리고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그것 지금 다 삽니다. 그거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파세요. 지금 대박일 겁니다. 여자분들. 근데 프로텍기 지금 그렇게 비유한 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기존에 이제 아까 전에 뭐 그 노광 공정이 있었는데 뭐 빛을 조사해서 무슨 회로 패턴을 입히고 어쨌든 그거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반도체 기판하고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솔도브를 접합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후공정으로 온 거죠. 아까 무슨 SNS 때까지 동진 세미캠은 다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노광공정 중에서 노광공정에 관련된 장비나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반도체 회로 패턴을 입혀서 완성이 됐어요. 뭐 보호막도 입히고. 그거를 이제 전기적 신호를 갖추게 되어야지 우리가 뭐 패드나 무슨 폰에서 쓸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후공정 장비입니다. 거기서 솔도볼이라는 볼하고 그 반도체 기판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기존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매니큐어를 말리는 식으로 열풍을 날려가지고 붙였단 말이죠. 솔도볼을 녹여가지고 반도체 기판하고 붙였어요. 그럼 아까 전에 그 매니큐어 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열풍을 쏘는데 솔도볼은 녹여서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열풍이 딱 정확하게 그 부분만. 이건 매니큐어 기계하고 수준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눈에 보이지가 않는 상태인데요. 너무나 작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옆에 예를 들어 반도체 기판으로 열이 가버린다. 그러면 아까 노광공정이 뭐니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던 거 다 녹아버리면 그거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어서 열풍으로 했는데 지금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빔을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만 몇 수초 만에 싹 붙이고 나오는 기술 그 장비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레이저 빔을 조사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열 에너지인데 바람에 열풍으로 하느냐 레이저 빔으로 쏴서 열을 발생시키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똑같은 열을 이용하니까 비슷하지 않느냐 아까 전에 열풍을 갖고 하는 거는 5분에서 7분이 걸리고요. 이 지금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은 1, 2초 만에 끝나버립니다. 아까 손 똑같이 생각하세요. 남성분들은 안 발라봤다고 하겠지만 남성분들도 그거 생각하세요. 손톱, 발톱, 약간 무좀 있으신 분들 영양제 바르죠. 그다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려요? 남성분들은 기계 안 사니까. 입바람을 불 거 아니에요. 후후. 후후 불 때 내가 정확하게 정말 입모양을 조절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영양제, 무좀 약을 바른 부분만 후후 바를 수 있어요. 못 불잖아요. 불다가 침이 옆에 튈 수도 있고. 그럼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술은 LAB 장비는 거기만 딱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불량률도 낮아지고 그럼 불량률이 낮아지니까 수율이 올라가겠고 그리고 간격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똑같은 시간에 많은 생산량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바로 이 후공정 장비에서 전공정이 물론 중요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후공정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후공정에서 조금 더 예술적, 예술적인 부분의 어떤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프로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공정이나 후공정이든 지금 다시 빨리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 로봇에 열광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2차전지 로봇이 결국 돌아가려면 두뇌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반도체에서 나오겠죠. 엔비디아가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AMD가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뜨는 이유는 뭡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지금 역할을 하게 되는 GPU의 1, 2기업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기술의 어떤 혁신은 이런 혹한기의 사이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져 있는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를 발표한 이유가 뭐죠? 그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라고 프로텍의 후공정 장비도 이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후공정 필수 장비를 만드는 프로텍인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로봇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지금 뭐 약간 산 거의 뭐 설악상 정상에 가 있는 것처럼 다리가 약간 후둘둘거리 상대죠.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장빈이 소재니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안전적이에요. 초입. 산 초입에서 이제 딱 물 한 잔 하고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20개월 선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죠. 항상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시작이 되죠.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2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이 하락 채널로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마디 지수대인 3만 원대가 목표 주가가 될 수가 있겠고 결국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만약에 돌아서는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될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 있는 것이고 이미 그런 낌새가 여기에 지금 주식시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중반 이상이 지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가 3만 원 2차는 3만 5천 원 이렇게 이 마디 지수대를 기준으로 5천 원 단위로 이 목표 주가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 2차 목표가 3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